이게 마디가 식물입니다. 마디 마디가 이렇게 떨어져요. 이렇게 빠지거든요. 이걸 일반 사람들이 못 먹는 줄 알아. 안 먹어요. 그런데 이게 이 나무를 해놓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. 원기를 돋아주는.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아서 구조활동에도 매진하시라고. 이 소루저기는 된장을 넣고 조물조물해서 넣으면 익으면서 미역처럼 부드러워지거든요. 여기는 파를 넣으면 안 돼요. 파와 삼각이라. 그래서 우리 이 주변에 넘치는 재료들은 바로 그 시대에 사는 사람입니다.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재료다. 악조건 속에서 자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. 하... 자... 오그릴 피해. 버섯 세 가지. 버섯 세 가지. 버섯 세 가지. 버섯 세 가지. idian detectio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